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3, 4, 3, 2, 1! 아니야. 아니야. 6.5! 6.5!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져졌어? 6.5! 왜 이렇게 져졌어? 야, 물 풍선 마셔, 이거? 왜 이렇게 져졌어? 한 번 안아줘, 안아줘. 이게 어려운가? 어려워. 야, 나인우.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다 만들긴 해, 미치겠네. 나인우 씨가 고독한 미식가 고리굴비 한참의 주인공으로 당첨되셨고요. 나머지 네 분도 즐거운 체험여행 하셔야죠. 바로 작업복으로 환복하겠습니다. 장화를 계속 싣고 있어야겠다. 장화를 계속 싣고 있어야겠다. 장화를 계속 싣고 있어야겠다. 장화를 싣고 있어야 한 것 같은데?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네, 잠깐 상 좀 넣어주세요. 네? 오케이. 어이, 뭐야 이건 또? 막 집어먹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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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 봐, 녹차 물 봐. 미치겠다. 야, 빨리 가서 뭐 하자. 뭐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거. 우와,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영광의 구미로 꼽히는 굴비는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릴 정도로 귀한 음식입니다. 보리굴비. 보리굴비. 고추장 보리굴비. 일단 굴비구이 있고요. 고기 매운탕. 매운탕. 영광의 특산품 천일염으로 염장해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저 신하들이 이 천일염을 만드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먹어도 되나, 진짜? 음. 꾸덕하면서 전혀 질기지가 않은데? 영광이잖아요. 전국에서 굴비로 제일 유명한 데잖아요. 행복해. 아, 나는 고추장을 좋아하니까? 와, 얘랑 또 다르네, 식감이. 얘가 더 꼬득꼬득합니다. 고추장 보리굴비요? 네. 아, 이거 근데 먹는 법을 몰라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와, 진짜 시원하다. 이온 음료가 필요 없겠다. 녹차는 녹차물에 밥을 말아서 같이 먹는 거야. 와, 또 다른 매력인데,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해야겠다. 와, 이거 정은이 형이 걸렸으면 진짜 좋아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거 많이 먹네. 와, 소금 진짜 많다. 벌써 힘들다. 와, 세윤아. 어? 이쪽 벽으로 밀어. 어? 쭉 밀어. 선생님, 저 가운데도 놓을까요? 좀 더 가운데로 가요?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어떻게 해? 이렇게 가운데 여기로 모으자고. 넌 거기서 밀어, 나 여기서 밀 테니까. 어? 야, 소금화 톨도 놓치지 마. 그 저기, 말을 좀 안 하면 안 돼? 어? 제발 말 좀 그만해.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어? 세윤아, 거기서 밀어. 너는.